춘천중도선사유적 우리가 지켜낸다 춘천중도선사유적 세계체내규모 역사유적 전손의 잔돈 역사를 맞살하려는 매국핀스들의 합작 춘천중도선사유적 세계체내규모 역사유적 전손의 잔돈 역사를 맞살하려는 매국핀스들의 합작 인류시원의 유적증도 이만연 한미적 역사의 증거 파헤치고 레고랜드지어 미친놈이 지었다 대고 미친 짓거리를 하는데도 기억을 잃어버린 우리 후손들의 불찰 당군 할아버지 하늘에서조차 용서 못할 범죄 저지르는 현재 유적들은 비닐하우스의 적재 침략자 영국 블랙오랜드 해적선 가말들이 장악한 영국 왕실에 대해선 말할 필요 없지 영국 여왁 껍질 벗겨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 거짓 유물맛된 것이 바로 스토렌지 1954년 옮겨놨지 나랍 땅을 팔아먹은 채무센 도지사 더 비싼 때가를 곧 치르리라 춘천 중도 선사 유적 세계 체내 규모 역사 유적 전손의 자손 역사를 말살하려는 매국 김스들의 합작 춘천 중도 선사 유적 세계 체내 규모 역사 유적 전손의 자손 역사를 말살하려는 매국 김스들의 합작 여우 전 세계를 아우르던 우리 미족 한반도에 갇혀버려 우리 미처 생각지도 못한 진짜 역사 모두 무조 이젠 깨어나야 해 우린 9천 년이 넘는 실중 유적까진 유일민족 중도 유적 지켜내서 동북공정 퇴출 시켜버려 신민사학 모두 가짜 세트 장에 갇혀버린 대조선 양반계층 전 세계를 지배했던 홍익인가 사상 길로미 낙지 나타나서 모두 박살나버리고 이젠 다시 반이 바뀌어 가짜 역사가 드러나 때가 이제 왔다 백년 부상 임대 말도 안 돼 근대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정말 뭔데 중도 유적 부활하면 우린 다시 부활해 전세계의 중심에서 이 세상을 부원해 이런 공사는 당장 등기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즉각 체수 들어야 되고 우리의 이 소중한 문화유적과 역사 증거인 유적들은 온전하게 원형으로 복원되어야 되지 춘천 중도 선사 유적 세계 체내 규모 역사 유적 전손의 자손 역사를 말살하려는 매국 핀스들의 합작 춘천 중도 선사 유적 세계 체내 규모 역사 유적 전손의 자손 역사를 말살하려는 매국 핀스들의 합작 별소리로 공개할 수 있는 공개 bis ff 비교 주인공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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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